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아파 가지고 알아 누워 있다가 이제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거에요 왜 아팠냐고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건데 이게 코로나도 아니고 그냥 냉방병 이었습니다 냉방병 제가 원래 조금만 덥거나 답답하면 잠을 못자는 사람인데 올여름 유단히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팬티 바람으로 에어컨 막 씨면서 잠을 자니까 몸이 마땅이가 가버린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다 견뎌냈던 건데 이젠 저도 나이를 좀 먹었나봐요 어쨌든 다 회복하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럼 오랜만에 사연 한번 볼게요 제목 술 마시러 나갔던 남편놈 아니 니가 무슨 아담이냐 여기가 에덴 동산이냐고 이 새끼야 팬티까지 다 쳐붓고 들어왔네 원제 나체로 귀가를 한 남편 연애 인연하고 결혼 결혼한지는 이제 5년 그리고 2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제 나이는 30대 초 중반이에요 저도 뭐 평소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죠 연애 시절 남편한테 술과 관련해 터치하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술을 먹어도 아무 말 안 했죠 많이 마셔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도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톡으로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니가 나 힘든 거 알기라 해? 어?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러길래 아유 얘가 또 취했네 싶었고 이런 취한 사람 상대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됐고 술 깨고 내일 이야기하자 이렇게 저는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 됐다며 나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뭘 이야기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몇 번 더 기회를 줬지만 계속 헛소리만 해서 아 그러냐? 그럼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자 너 후회하지 마라 이랬는데 다음날 남편이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뭐 딱히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왔어요 왔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취할 정도로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그냥 한 번이니까 조용히 넘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수없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그지 같은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시 약속하고 용서해주고를 반복했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일단 술을 먹으면 사람이 난폭해집니다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고 언어폭력을 시전했으며 그리고 술 조절을 전혀 못해요 취하면 취할수록 더 술을 들이붓고 결국엔 뭐다 고주망태가 되는 거죠 애미 애비도 몰라보는 거 저는 평소 술을 잘 안 마시지만 술자리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과 여러 번 마셔봤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요 또 음주운전을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도 있으며 기물을 파손한 적도 있고 또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애를 낳고 산이 조롱이 있을 때도 자기 집에 간다며 거짓말 해놓고 술 처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완전 만취가 되어버렸죠 왜 그랬냐 물었더니 자기가 술 마신다고 하면 제가 싫어할까봐 거짓말을 했답니다 술 먹은 다음날 이야기 해보면 항상 느닷을 해요 내가 제가 자기를 힘들게 해서 술을 마시는 거고 또 제가 자기를 힘들게 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술 처먹고 그러지 말고 평소 그냥 마음이 안 들 때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봤지만 절대 안 그러고 평소에는 잘 웃고 좋아해 주다가 술만 마시면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반드시 일상의 모든 게 다 불만거리로 변해버리는 인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깔끔을 떠는 성격인데요 그렇다고 뭐 심각한 결벽증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 닦은 손으로 빨래나 이불, 베개 혹은 아기 물건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건 엄마 다들 똑같잖아 그래서 빨래를 만지기 전 반드시 꼭 손을 씻고 또 건조대에 걸려있는 옷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잠깐이라도 입었던 옷을 다시 옷장에 집어넣는 것도 싫어해요 먹는 거? 그냥 바로바로 다 치워야 되고 먹고 나면 그리고 설거지하면 주변 물기나 거품도 반드시 말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또 수건으로 사람 몸 위에 다른 걸 닦는 것도 싫어해요 뭐 대충 이 정도고 솔직히 저는 깔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깔끔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힘든 정도랄까요? 집 대청소를 맨날 한다거나 창문이나 거울, TV에 미세한 그런 먼지 자국들을 못 참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 대충 서요? 저도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창문은 아예 닦아본 적도 없어요 선반 구석에 보면 먼지들이 공유되어 굴러다닙니다 유독 빨래에만 좀 심한 편이랄까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건지 밖에서는 이런 걸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만 아우 얘 좀 이상해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였죠 결혼하고 집안일 100%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면 분명히 내 마음이 안 들 거고 그럼 나는 잔소리를 할 테고 남편은 그래도 지 나름 애써서 했는데 아내한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기분 안 좋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두 사람 싸울 게 너무나 뻔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싸움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빨래, 청소, 설거지 등등 100% 제가 했었고 분리수거 정리해 놓은 것만 가끔씩 남편이 갖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남편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자랑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나는 집에서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마누라가 다 해줘 나는 완전 양반이야 이랬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차먹고 가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니가 우리 집 가정부냐? 내가 지금 내 마누라하고 사는 건지 일해주는 가정부랑 사는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다고 빨래랑 청소 그만 좀 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맞벌이고 당연히 회사 끝나고 와서 저녁에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있을 때 집안일 하는 경우가 많긴 했죠 또 제가 집안일을 할 때 남편은 에어팟 끼고 유튜버 같은 걸 봅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집안일 하는 게 불만이라며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 말 한마디 없다가 술 처먹고 갑자기 불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었다고 해요 유튜브 보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게 눈치 보여가지고 일부러 유튜브를 봤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알았다 쓰레기 앞으로 니가 버리고 청소기도 당신이 돌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맨날 먼지가 대굴대굴 척 골라다니고 결국 내가 더 많이 한 번 더 돌리고 또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이가 있으니까 남편의 집안일 비중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또 반려동물 화장실 관리도 남편이 해요 여하튼 늘 이런 식으로 술만 먹었다 하면 모든 게 불만이 되며 나 때문이라고 제 탓을 했던 남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만 참고 자기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이런저런 사건들 되게 너무 많았지만 이번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진정한 몸통이에요 지금부터가 다들 보셨지만 이미 많은 일이 있었기에 술을 안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다 가끔 허락을 받고 먹으며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 태어나고 한동안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집에서 가끔 맥주 한두 캔 정도 그러다 얼마 전에 남편 포함해서 친구들 애아빠들 세 명이 술을 먹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허락받은 게 아니라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육아에 지치기도 했고 또 많이 못 마시기도 했고 더군다나 애들 아빠 셋이 먹는다니까 그래 알았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마시라고 했어요 그냥 기분 좋게 보내줬죠 정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고 당일날에도 일부러 마음 편하게 놀고 오라고 연락 한 통 안 해봤어요 여하튼 그러다 애 재우고 폰 만지고 놀고 있는데 새벽 1시였나 갑자기 도우락 소리가 들려서 어 남편 왔구나 싶었죠 근데 삑삑삑 소리만 나고 문 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현관으로 갔고 여기서 또 도우락 소리가 납니다 자꾸 틀려가지고 삐빅거리는 거예요 너무 취해가지고 문도 못 여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대신 열어줬거든요 헐 이런 미친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예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나체로 서있더라고요 옷이랑 신발이랑 핸드폰 지갑 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100% 나체였고 손에 보조 배터리 하나 딸랑 들고 온 겁니다 게다가 어디서 막 뒹굴었는지 온몸에 흙이랑 까만 이상한 오염 그런 게 막 묻어있고 얼굴에 구토범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서있는데 이게 사람 꼴이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여러분 애도 있는 남편이 저 상태로 귀화했을 때 심정과 남편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은지 그 말과 행동되기 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진짜 최대한 떨리는 심장과 손을 보여잡고 이성을 찾으려 노력을 했으며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또 제가 남편한테 한 언행에 불만이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 이 뭔 소리야?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이런 거짓같은 꼴을 봤는데 만약 여러분 남편이 이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아플 때 좀 정리를 하다 놔가지고 어지럽습니다 아무튼 처음 써보는 글이고 정리도 안 되고 마음 끄적이었는데 좀 봐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옷 벗고 뭔 거지같은 짓거리 하다 쫓겨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래요? 중간에 이거 누가 봤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택시는 아예 태워주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튼 얼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CCTV를 추적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 그 꼴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님 남편은 이미 성범죄자야 그 꼬라지 목격하고 길어서 정면으로 마주쳤던 여자들은 지금도 충격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을 거라고 아니 지가 옷을 벗고 뭔 짓을 했을지 우리가 알 게 뭐냐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3번 그 가출한 애들이 미성년자들 시켜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순간 현장을 덮쳐서 현금 다 뺏고 신고도 못하게 폰 압수는 물론 팬티까지 싹 벗겨가지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님 남편 그 시간에 현금 뽑은 거 있나 없나 잘 살펴보세요 4번 과거에 있던 일을 왜 줄줄이 써놨나 했더니 과거에 있던 일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인데 그 꼴을 보고도 끌어안고 사니까 있던 거지같은 꼴을 또 보는 겁니다 5번 나였으면 음주운전해서 이미 아웃이야 술 처먹고 운전하는 것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거든요 6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래야 CCTV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런 꼴이 됐을까 너무 궁금하다 꼭 후기 써주세요 7번 이상한 짓을 하다 쫓겨났든 집에 다 와서 옷을 싹 벗었던 절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게 단순히 옷을 벗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러다 닿으면 옷 싹 다 벗고 아파트 앞에서 잠들 수도 있다 이제는 고치겠지 이런 거 절대로 안돼 기대도 하지 마세요 8번 그 와중에 보조배터리 챙겨온 거 뒤따 웃기네 잠시 후 2부에서 어쩌다가 저런 꼴이 됐는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마 9배속